스타렉스 캠핑카를 몰고 안녕하십니까 이원발입니다 제가 오늘은 스타렉스 캠핑카를 몰고 공동묘지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에서 올라가서 파평산 밑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원묘지인데 거기에 좀 널찍한 장소가 있어요 지난번 제 영상에 한번 소개했던 곳인데 차박으로 했었죠 그때는 오늘은 스타렉스 캠핑가가 생겼으니까 캠핑가를 몰고 오게 한적한 곳이거든요 저 혼자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혼자만의 호젓한 캠핑을 즐겨보겠습니다 오늘 비예보가 있어요 오늘 밤에는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 아마 멋진 캠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하하하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시는 모색 진행 비가 본격적으로 지금 오고 있고요 많이는 안옵니다만 그래도 내릅니다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걸 생각해서 이렇게 한쪽을 좀 기울여 놔야 됩니다 그냥 내려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를 내려놨습니다 뒷좌석이 아무래도 문만 열어서는 비가림이 안 돼서 타프를 하나 쳤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되면 문 열고 자도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공동묘지 앞에서 영영들한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영들이시여 하룻밤 잘 묵어 가겠습니다 네 마음속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되는거죠 하하하하 네 안쪽은 이렇게 모기장 쳐놨고요 저쪽도 모기장을 쳤어요 이렇게 해서 잠자리 펼쳐놨습니다 이천서씨 이게 가종묘 같아요 어 종종묘 어 어 어 네 여기가 이렇게 쭉쭉 오고 있습니다 하 자 하평산 정상쪽 입니다 아 저 공 측에 아 아 이거 이제 잠자리 준비는 잘 했습니다 아 아 아 어 전에 여기서 저 위에서 차박을 했었죠. 그때도 아주 잘 잤어요. 잘 잤던 기억이 있어서 여기를 입력을 해놨다가 또 한적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캠핑카로 한번 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죠. 그래서 오늘 어디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역시 여기가 생각이 나서 왔습니다. 마침 비가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빗소리 들어가면서 자는 맛이 또 있잖아요. 자 자 보겠습니다. 이게 계단입니다. 삼겹살이 맛있게 익수있습니다. 고춧가루 새것이 잘 어울려 된장도 쌓아 된장도 쌓아 된장은 조금 된장찌고 먹고 맛있게 다 맛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어 산에 와서 고기를 구워 먹어도 부담이 없잖아요 전기관인거니까 불을 피는게 아니잖아요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뭐 이런 재미가 좀 있어야 돼 좋습니다 아주 찹쌀가루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추 전에 여기서 차박을 한 번 했는데 너무 잘 잤어요. 그때 그게 기억이 딱 남는 거예요. 여기로 왔어요. 그 때야 뭐 차박 좀 옹색 했죠 좁고 뭐 그렇게 몇 년 했는데 뭐 하기는 몇 년 정도가 아니죠 차박은 거의 제가 원줄 꺼려 천추태우 대화드라마 천추태우를 할 때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내가 그때야 뭐 차박 하는 사람 거의 없었죠 없었어요 그때는 몇 년도인가 꽤 됐어요 뭐 일단 10년은 무조건 넘었고 누가 여기 이제 같이 먹으면 더 맛있죠 하하 그러나 혼자 먹어도 맛있다 입니다 우리 영영들 계시잖아 하하하하 어찌 보면 참 좀 황당한 거예요 그죠 응? 무덤 앞에서 다 익었어요 일단 끄자 이제 다 익었어요 이제 다 익었어요 일단 끄자 비가 오늘 종일 오신다니까 아주 즐거운 캠핑이 될 것 같습니다 음 요즘 이 실내에서 좀 먹는 걸 좀 보여드릴까 이렇게 하다가 음 너무 바람도 좋고 비 오는 게 좋아서 타 붙여놓은 거에 비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 밥 비 좋다 밥 비 좋죠 응 비와서 그런지 모기도 없고요 모기 그냥 폈는데도 괜찮아요 아하 아하 으 으 으 으 으 인덕션을 안 써봐가지고 집에서도 인덕션이 아니야 다 캐시로 쓰지 좋네 이거 으 으 이 이마트 산 건데 음 음 이게 인덕션 용 이 아니래도 그 냄비가 아니래도 되는 거래요 겸용이래요 음 혹시 그런거 쓸 수도 있어서 이게 낫겠다 싶어서 아이고 맛있습니다 흠 아 아 아 아 아 아 예 길을 활용하려면 뭐 여기 있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뭐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길을 좀 펴가지고 음 이래야 좀 좋잖아요 음 뒷소리 들어가면서 어 음 그래도 문을 또 이쪽쪽쪽 다 열어놔야 모기장을 치고 음 그렇게야 또 시원하게 사지 음 오히려 이게 산쪽이라 이게 좀 출 수도 있거든요 음 음 근데 저는 맞아요 온도가 뭐 그러면 이제 침낭이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이따가 아 차 안에서 음 이제 혼자 노는 모습도 보여드릴게 아 아 아 별거는 없지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유튜브에 이제 캠핑영상 이렇게 올라온것들 보면 주로 캠핑먹방을 하더라구요 그게 빠지면 안되는것같이 음 그렇게 돼있어요 음 근데 저도 남들이 하는거니까 아 사실은 먹는거 외에 보여드릴게 없어요 그게 뭐 뭐 있겠어 혼자 음 음 술도 많이 안먹어요 음 혼자있으면 요거 반정 요거 딱 이제 끝났어요 음 음 어우 빗소리 행복해 으 으 으 우중이 은근히 운치가 있어요 음 음 음 음 유명 우리 음 우중 캠핑한다든가 음 이런걸 같이 누리니까 오우 막 바람이 이제 보네 음 음 음 음 바람이 좀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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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張 고춧가루 음 음 너무 맛있어 어휴 피가 맥힙니다 음 너무 맛있어 음 음 네, 찌개를 덮였습니다 렌즈다가 네, 이렇게 좀 아 아 이렇게 해서 볶음밥을 먹겠습니다 어 네 네, 같이 먹겠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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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우물말먹는데 이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도 되는거에요? 미안하네 알아서 드시겠지만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사방하면서 고기 구워 먹은게 별로 아 있긴 있구나 항정살도 구워 먹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많이 먹었어요 묘를 쓴지가 며칠 안된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우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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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